민족의 항구여일한 자유발전을 위하여 차를 주장함이며 오이는 지나여 취하의 하강을 잦지 못하랴 미국이 영국의 신민지였지만 지금은 독립을 해서 영국을 능가하는 나라로 발전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일본의 신민지 지배를 받았지만 일본을 능가하는 나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저력 그러한 힘이 바로 이런 3.1운동 또 독립기념관 이런 데서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3.1절 기념식이 그런 우리 민족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저력 원동력 이것을 확인하고 또 되새기는 그런 3.1절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만세를 부르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초선 조선을 부르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한 번 더 가자 다 같이 만세 감사 다시 한 번 더 어깨지 오른쪽, 왼쪽 포합이랑 포개로 넘어간다 땀이 버리고 다시 느끼러 한 번 더 가자 정답 정답 오오오오 오오오오 잠자던 내 영혼 지친 나에게 스쳐가며 말하네 이제는 떠나가야 할 시간 여러분 지금 자랑스럽고 명예로운 육군의장대가 늠름한 위용을 떨치며 당당하게 입장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박수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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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